예년보다 대폭 삭감된 내년도 R&D 예산을 두고 여야가 여론전에 나섰습니다. 앞다퉈 과학계 연구원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는데요.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스티 서울 구상을 놓고도 입장차를 재확인했습니다. 정다혜 기자입니다. 여당은 국회에서 20대에서 40대 젊은 현장 연구자들을 만나 R&D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. 일부 복원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과학계 여론을 듣고 사업별 세부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다만 정부 예산안 역시 비효율을 줄이고 혁신기술 연구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조가 바뀐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 민주당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찾았습니다. 현장 최고위원회와 연구자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R&D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복원을 촉구했습니다. 국민의힘이 띄운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 뉴스티 특위는 서울시장, 구리시장을 연이어 만나 단계적 편입, 농어촌 전형 폐지 유예 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이번 주 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구상 실현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. 민주당은 이를 포퓰리즘이라 규정하고 국토균형발전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던지기식 정책 남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, 당 부울경 의원들도 나서 집권 여당이 수도권 집중을 더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연합뉴스티비 정다혜입니다. 연합뉴스